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바라던 드론 구독자 정모 26회 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몰입을 했어.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는 못가서. 나에게는 운전이 어려웠지. 두 시간을 정해놓고 가까운 곳으로만 바라던 모임을 했어. 4시간을 달려 김에 드론 연습장에 왔다. 새벽에 출발해서 일찍 도착했다. 도착했다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는 바라다. 커뮤니티를 보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있다. 그 나쁜 사람. DJ 카니님께서 음료수를 주셨다. 감사합니다. 내 것도 아니지만 빨리빨리 나눠줘야지. 드론 연습장에서. 김에 드론 연습장에서 음료와 선물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센서 드론을 FPV 드론처럼 비행하는 사람도 있다. 자주 보던 분들은 없지만 새로운 분들이 있다. 김에 드론 연습장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서 좋았다. 이제는 현수막 빼먹지 않고 잘 가지고 다닌다. 네 그렇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대문사진으로 쓸 거예요. 한 달 동안.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사진은 한 달 동안 대문사진으로 쓴다. 이거 잡으시면 돼요 살짝. 살짝 잡으시면 된다. 서로 다 나오기 싫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 들어갖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5초만 가만히 계셔서 주세요. 5초만.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 걸 없어요. 돈을 당부하는 사람들 모여 즐거움의 하늘 위로 높이죠 머리를 뿌려놓은 비둘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토론에 담아요 아이디랑 사용하는 기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는 아바타2랑 에어스리를 가지고 있고요. 김윗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를 한번 하죠. 저는 아바타1,2 운영하고 있고 튜브퀸2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바타2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커스텀도 날리고 있어요.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는 그... 뭐였더라. 윈드스탠드. 윈드스탠드 FPV. 알겠습니다. 굉장히 뻘쩍하죠 이게. 아이디랑 사용하는 기체를 알려주십시오. 아 미니코 프로고 아이디는 KLC147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미노고요. M-I-N-O 기체는 아바타1이랑 미니3 프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랑 사용하는 기체 알려주십시오. DJ 칸이고요. 아바타2랑 에어스리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용하는 기체랑 이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갱스입니다. 저는 아바타랑 여기 커스텀 날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아이디랑 사용하는 기체.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아이린이고요. 지금 미니3 프로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3 프로를 날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마이크 드릴게요. 아이디랑 사용하는 기체 한번만 알려주십시오. 작가질루고요. 네. 기체는 매빅3 클래식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잘 안 하신 분이 아이디랑 사용하는 기체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기체 있으세요? 네. 어 있으시구나. 매빅3 프로하고 아바타2 미니3 프로. 어 그렇게 많아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들면 깡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깡팜님 진짜 키 크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랑 제 한번만 알려주십시오. 이름이 타짜. 아이디는 타짱. 타짱이요? 미니4 아바타1,2. 아 많이 사용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아이디랑 사용하는 기체 한번만 알려주십시오.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채널 원더플라이 운영하고 있고요. 네. 사용하는 기체는 에어2S하고 아바타2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하고 사용하는 기체를 알려주십시오. 아이디랑 사용하시는 기체 한번만 알려주시면 좋을까요? 어 나름은 북극곰이고요. 아 북극곰이? 네. 아 못오신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이거 스케줄이 안 꼈어요. 아 못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못오신잖아요. 하루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 스키포하고 아바타인에서 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도 트롱과 함께 하나 되는 마음 우릴 끈에 하늘 높이 날아가는 꿈을 모두 함께 나누는 순간들 아하 아하 사용하시는 기체랑 아이디랑 좀 알려주세요. 기체 아바타2 쓰고 있고요. 아이디는 고닥인데 고닥이요? 네. 바라돈드론님 채널에서 한번도 댓글은 안 남겼기 때문에 네 그냥 눈김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우주 올라온거 보고 집이 울산이거든요 아 그래요? 울산이면 좀 멀잖아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 하실 말은 아니죠 바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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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돌급대장 아닌가요? 역시... 안 튀었어 매빅 요 위에 좀 뛰어줘요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에어튼가요 저거? 일렬로 쫙 맞춰가지고 일렬로 잘 맞춰야죠 좀 더 내려와요 내려와 밀어 밀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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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드론도 와요 또 세워 또 세워 의대 남자들이란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일몰쪽으로 쭉 비행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데까지 가셨다가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몰이 멋지니까 계속 찍으셔도 돼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같이 하시죠 준비 하나 둘 셋 가세요 가세요 좋네 하나 둘 셋 가세요 바라던 드론 유튜브로 알게 되어 드론이라는 취미로 모였다 즐겁게 모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이다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도 모두 고맙다 가벼운 줄 알게 되어 있어 사은 점이 없어 Hindi 가세요 가세요 간식을 사용하기 바라던 칸입니다 바라던 칸 1,2,3 가즈오 좋네 다음 모임은 27회 바라던드론 구독자 모임으로 모이고요 11월 9일날 둘째주 토요일 여수해양공원에서 모입니다 여수해양공원이 포차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유명한 곳이고요 오후 2시부터 해질 때까지 같이 비행하시죠 오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우리이랑 놀아줘서 그리고 ixêm게임 함께하는 영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